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 내용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권성동 의원이 미친 존재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배기종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대야 공격수로 종횡무진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권에서는 권성동 의원만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간 당내 혼란과 갈등장상이 길어지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는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뒤에 권성동 의원의 활약을 두고 놀랍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다고 지금 칭찬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삼국지로 비유하자면 오나라의 맹장, 여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몽이가 힘만 세고 무식하다고 주변에서 발시를 받다가 주군인 송권의 충고를 받고 항문의 힘을 쏟은 뒤에 문무겸비의 명장으로 거듭난 사자성어 그야말로 괄목상대, 괄목상대라고 할 만합니다. 이 권성동 의원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 역시 당장고 저번주까지만 해도 제가 이 권성동 의원을 지칭해 모자란 동네 곰보형이라고 비아를 했었는데 제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최근 이재명과 민주당 저격수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군장병, 팬티 예산을 삭감했다고 성토했는데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방부에 따르면 품목별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된 것이고 우리 장병들에게는 기존의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감액과 삭감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양심의 결핍이냐 아니면 지성의 부족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군인들에 대한 실질적 대우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대북 굴종 외교로 상시적 안보 불안을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도 사보 타주했다면서 민주당이 감히 군 예산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권송동 의원은 이재명이는 팬티 예산이 아니라 팬티 업체와의 유착이나 설명하시길 바란다며 변호사비 대납과 측근의 법인카드, 경기도 행사 후원 등등 범죄 의혹 중 단 하나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후려갈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의 유착 의혹을 이재명 팬티 유착 프레임으로 만든 겁니다. 이날 하루종일 인터넷상에서는 이 팬티 유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권송동 의원은 신당동 영무원 살해 사건에 대해 비극을 남녀 갈등의 소재로 동원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소신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권송동 의원은 어제인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적인 보완이라며 젠더 갈등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권송동 의원은 작년 전주 원룸 살인사건을 보시라 30대 여성이 내연남을 7개월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서 죽였다. 이은혜의 개곡살인사건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두고 남혐 범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천인 공로할 범죄자가 있고 그 피해자 역시 남성이 될 수 있다며 단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여성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오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여러분이 신당역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고 믿는다면 그 비난은 여가부가 아닌 민주당을 향해야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권송동 의원은 변호사 시절 이재명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변호했다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성과 그의 딸에게 농약 음독을 강요했다. 딸들이 보는 앞에서 여성의 복부를 8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피고인이 심신 미약이었다고 변호했고 지난 대선 때는 데이트폭력사건으로 규정하며 애써 파장을 축소했다면서 민주당은 바로 이런 사람을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대표로 선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권송동 의원은 신당력 살인사건 같은 비극이 정치적으로 오독되어서는 안 된다. 당파적으로 오조준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저울위에 비극의 무게를 달지 마시라. 비극은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권송동 의원이 이렇게 능력자였냐 이 사람 글발이 이렇게 좋았냐며 다들 깜짝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동안 좀 모자른 사람인지 알았는데 이거 이제 보니까 그리 군더더기가 없고 하는 말이 틀린 구석이 없어 다 맞는 말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티즌들 역시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권송동 의원의 맹활약에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네티즌들은 권송동 저거 미친 거 아니냐 갑자기 사람이 왜 이렇게 잘하냐 이런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권송동 의원은 특히 제가 보니까 원내대표 측을 내려놓은 이후에 페이스북을 통한 메시지 정치를 깔끔하게 잘 이어가고 있는데 군더더기 없이 잘 정리된 글로써 문장력을 과시하면서 언론을 잘 활용해서 여론존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원내대표 시절의 사고뭉치 이미지와는 완전히 지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을 좀 비우고 자리 욕심을 버리니까 이 시야가 넓어진 것이 아닌가 조급함이 사라지니까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되찾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결국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인정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 일각에서는 또 이러다가 사고를 칠 거라고 권성동이 저거는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지만 어찌되었건 최근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활약상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이상한 마음 먹지 말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꾸준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권성동 의원이 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